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오전에 서면 브리핑 한 건과 또 추가되는 한 건 총 두 건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를 무마하려고 당무 개입도 불사하는 대통령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당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황당무기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재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 스스로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당무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안쳤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본인이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무망하기 위해서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부족해서 여당의 당무에 개입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방탄복으로 사무제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불법도 불사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국민의 심판은 명백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못 부르는 한동훈 위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실과 거취를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위원장은 제 입장은 처음부터 변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늘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함정 취재라고 하고 친중계들은 김건희 여사를 몰카취재의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국민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특권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가 단순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권법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